2천만 원 정도 마련할 수 있어요.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방이 있네요. 저는 월세 30만 원 이상은 힘든데요. 보증금을 더 올리면 월세를 낮출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실래요? 보증금을 더 올린다고요? 그냥 더 싼 방 없을까요? 보증금을 더 올린다고요? 그냥 더 싼 방 없을까요? 보증금은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? 2천만 원 정도 마련할 수 있어요.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방이 있네요. 저는 월세 30만 원 이상은 힘든데요. 음... 보증금을 더 올리면 월세를 낮출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실래요? 보증금을 더 올린다고요? 그냥 더 싼 방 없을까요? 보증금을 더 올린다고요? 감사합니다.